마카롱은 마지막에 먹을게요 오늘의 메뉴! 마카롱 그레이프입니다 안 씹어도 되네 마카롱 네참 너무 맛있어 소시지 쎄요 너무 맛있어 이건 말설명할 필요가 있나요? 녹차지무우 보성으로 가봅니다 보성이 찹쌀떡 보성이 더 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과 치킨을 먹어야 하는데 치킨은 그냥 먹어야지 치킨은 그냥 먹어야지 치킨은 아주 달콤해서 치킨은 깜짝이는 게 더 맛있어요 치킨은 진짜 맛있었어요 치킨은 지금 비벼 먹지 못하고 너무 맛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날라가서 이거 먹은 영상이 없을거예요 분명히 맛있게 먹었는데 흐흐 이거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다 아깝게 먹으면 더 맛있을려고 했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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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하고 ㅎㅎ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감자 치즈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